Q. 정국의 인생 나였으면 진작에 그 새끼를 버렸을 거야 지 혼자 알아서 잘 살라고 해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이제 가야겠다, 고마워 귀엽네, 자기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잖아 괜히 기죽을 필요 없어 뭐 줄까, 귀염둥이? 추천해줘 용감하네 스페셜 메뉴를 줄게 아예 도착했나? 그래,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갈게 그 전에 너한테 알려줄게 있어 응, 뭔데? 7년 전 임무 얘기 기억나지? 그때 카카께서 대외적으로 날 죽게 내버려뒀는데 알렉스는 진짜인 줄 알거든 그래서 상황이 좀 복잡해 너랑 알렉스 친한 사이였어? 알렉스가 나이트 시티 부서 담당일 때 내가 사수였어 전쟁이 끝나고 알렉스는 도구타운에 갇혔지 내가 배신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거야 대충 감이 오지? 그런 건 말을 했어야지 미리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 피로막을 지금 말했잖아 지금 입구 앞이야 여기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고마워 혹시 도구타운엔 처음이야? 본 기억이 없어서 아, 씨 혹시 알렉스 있나? 족 가고 있네 넌 블랙리스트야 다른 손님은 다 받아도 넌 안 돼 그대로 뒤돌아서 당장 꺼져 난 진토닉으로 줘 샷은 더블로 동료야 아, 개새끼 자기들 오늘은 이만 문 닫아야겠어 미안해 내가 씨발 왜 나가야 되는데 뭐? 너무하네 진짜 그만 나가라고 얼른 아렉스 씨발 솔로몬 리드 너 때문에 7년을 이 시궁창에서 썩었어 뭐야 이 배신자는 몰라도 넌 알아듣겠지 대통령이 보냈어 도구타운에 볼 일이 있어서 리드랑 같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새끼는 7년 전에 동료를 배신했어 아니 배신으로 처리된 거야 그동안 조용히 숨어 지내라는 명령을 받았어 난 책임을 져야 했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내가 왜?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너희 둘 다 너희 둘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내 알 바 아니야 난 대통령한테 직접 임무를 받았어 지금은 그것만 알면 돼 지난 7년간 그런 식으로 살았어 하지만 이젠 천천히 생각해봐 족갓네 시발 부끄러운 줄 알아 리드 방금 그건 뭐야? 어떻게 모습을 바꿀 수 있지? 메타트로피군 신이야 FIA와 밀리테크가 다 함께면 누리는 특권이지 언제든 최첨단 기술을 쓸 수 있어 이게 조금 복잡한 거야? 뭐 내가 해결할게 잠깐 기다려 네가 얘기해보게? 누군간 해야지 너보단 내가 나을 거고 그 잠깐을 못 기다려 리드스로 해 침이라도 뱉지 그래 다 눈치챌 거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날카로운 사람이야 그런 건 바로 들켜 NUSA가 우릴 다시 전쟁터로 보내려는 거야? 새로운 임무로? 너 그렇다고 봐야지 말해봐 무슨 임문데? 그 전에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얼굴은 진짜야? 그게 중요해? 내가 어떻게 생겼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난 궁금해 그거야 네 사정이고 됐으니까 임무야기나 해봐 빨리 FIA 요원이 실종됐어 리드랑 난 그 요원을 찾고 했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떠오르셨어? 눈물나네 너희 중에 네가 도구타운을 제일 잘 알잖아 너희라고? 아 넌 FIA가 아니구나 재밌네 FIA가 뭐라고 꺼들겼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고 빠질 거야 흥 한 번만 같은 소리 안 해 날 봐 난 임무 하나를 무려 7년째 하고 있다고 전쟁이 끝나고 이 동네에서 무기나 기술 거래상으로 일하는 거 그게 내 유일한 임무야 근데 그 임무보단 내가 더 바빠 시작은 다 똑같아 부탁을 들어주면 보상을 주겠다고 해 가끔은 약속을 지키지 그러다 정신이 들면 현실은 시궁창이야 이번 임무 너한텐 엄청 중요한 일이지? 대가로 뭔가를 받기로 했잖아 FIA랑 난 내 러너를 찾고 있어 그래서 협력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 랜 러너가 누군데? 송버드 하, 빛이 아무래도 한 대 더 피워야겠네 왜 그래? 너 아는 게 없구나 뭘? 리드가 사라지고 내가 여기서 7년이나 썩게 된 그 개 같은 임무 이야기 그건 재앙이었어 그 임무를 맡은 요원은 셋 리드, 송버드 그리고 나였지 진짜 기가 막히네 혹시 우연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운명 같은 거 운명은 함수 같은 거야 같은 함수에 같은 함수에 같은 값을 넣으면 당연히 결과도 똑같을 테니까 너랑 배신자 새끼는 운 좋은 줄 알아 너랑 배신자 새끼는 운 좋은 줄 알아 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등신 같은 버릇이 있거든 대신 조건이 있어 뭘 해줄까? 모나커로 보내줘 예쁜 여자랑 요트를 타고 리비에라를 따라 질주하면서 샴페인이나 마실 거야 스파이짓은 관둘 거라고 달콤한 과일이 널려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에서 살래 이제 현장 임무는 지긋지긋하거든 그냥 외교 자리나 안아줘 해줄 수 있어? 이번 임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니까 될 거야 들어가서 한다고 전해 난 리드 면상 보기 전에 한 대 더 피워야겠어 고마워 어때? 나한테 숨긴 게 또 있던데 이번이 벌써 두 번째야 어쨌든 알렉스가 하겠대 그냥 순순히? 대신에 멋진 곳에서 은퇴시켜달래 그리고 내 생각엔 너랑 있었던 과거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그래 나이트 시티의 더러운 시궁창을 소개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난 널 믿어서 찾아온 거야 그러시겠지 좋아 듣자 하니 송버드를 찾아야 한다며? 송버드가 임무 중에 실종되는데 도그타운에 있을 거야 나랑 송버드는 연결돼 있었어 근데 송버드가 사이버 스페이스로 갔다가 공격당했고 그대로 사라졌어 넷러너가 필요해 혹시 하루 종일 데이터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뭔가 알지도 몰라 아는 사람 있어? 윌키 슬라이더 라게르 그 놈은 좀 얼마 전에 탈주했어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슬라이더? 어떤 놈이야? 부두보이즈였어 살인마에서 CI로 전향했는데 구제 불농이지 네트워크 밖에서는 두더지보다 논이 나빠 후두엽이 손상돼서 키로시도 못 고치거든 정보기관인 논문 장림을 놓쳤다고? IT 친구들 때문이야 대규모 장비랑 대몬 공장을 운영하는 놈들이거든 가부키는 나이트 시티 기술자들의 낙원 같은 데가 아니야 그냥 물건을 팔러 오는 곳이지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놓쳤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안다는 거야? 알면 잡았어야지 흥, 글쎄 어쩌면 써먹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놈도 아니야 네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그놈이 우리를 도와줄까? 글쎄 너무 기대하지 마 범죄가 습관이 된 놈한테 양심을 바랄 순 없잖아 전에는 협박까지 해야 됐어 이번에는 더 세게 몰아붙여야 할 거야 좋아 찾아가 보자 슬라이더의 은신차는 럭스 알치 스파에 있을 거야 금방 좌표를 보내줄게 그럼 거기서 보자 난 알렉스랑 따로 할 게 있어서 그래 니들 너무 싸우지 말고 둘 다 멀쩡히 살아서 들어와 알겠지?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같이 지내던 사람은 있었고? 그래 근데 얼마 못 갔어 잘 안 됐거든 넌? 알잖아 내 옆에서 한 달 이상 버틴 사람이 없는 거 누가 들으면 넌 아닌 줄 알겠어 어쩌겠어? 자꾸 넌 여기저기 관심이 가는 걸 그나저나 아직도 농구해? 난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어 넌 그게 어떤 건지 알지? 그래 난 당연히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 타코인지 먼지가 그렇게 맛있다면 나도 가고 싶었어 근데 잘 안 돼 뭔가가 날 여기에 묶어두는 기분이야 그래 듣고 보니 나도 다를 게 없네 난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요원이 나이트 시티를 떠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넌 안 죽었잖아 나도 내 이름이 좋긴 시신 가방이 있었어 진짜야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그냥 운이 좋아서야 넌 운이나 운명 같은 거 안 믿잖아 그래 맞아 저기 나무 보이냐 보니까 도그타운엔 안치소가 없더라고 아무리 이런 동네라도 추모할 때는 있어야지 죽은 사람한테 꽃이나 양초를 받쳐봤자 뭐 걔들이 신경이나 쓰겠냐 이미 돼진 마당에 아쉽네 시간만 있으면 너한테 촛불 하나 켜지는 건데 그래 나한테도 감수성이란 게 있나 보지 리드, 알렉스 그 둘을 보면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게 생각나 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공감을 하다니 나한텐 다 보여? 그 둘의 우정? 아마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걸 두고 봐 금방이야 예전에는 친구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리드한테는 따라야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목적이 같으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어 상대가 아니라 목적을 믿는 거 그게 문제야 그렇게 되면 결국 이기는 건 조직이거든 생각해봐 얼마나 더 되어봐야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걸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자 상대라는 단어를 국가나 기업으로 바꿔봐 얼마나 총을 많이 맞아봐야 자기들이 한 맹세가 빈깡통이었다는 걸 알게 될까 둘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봐 모두 총 커트 행세이다 도브타운의 중요한 손님이 왔다 네 예전엔